싫어해 싫어해 수영엄마 나 또 우리 회장님 스타일을 아직 모르는구나 자 별빛같은 날사랑 애창곡에 있는 걸로 아 예약돼 있구나 응 주세요 음악 오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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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집 어디야 집 없디야 앞으로 멀리할 사람이다 오빠 오빠 차 어디야 당신이 얼마나 내게 소중한 사람인지 세월이 흐르고 이제 알 것 같아요 당신이 얼마나 내게 필요한 사람인지 세월이 지나도 모두 이제 알 것 같아요 아무것도 없앤해 말이야 당신이 뭔지 모르니 편히 간이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못 따라줄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이 눈물이 나 우리도 우리도 그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 나이는 먹었지만 생각하면 울컥해지는 그런 사람 아들과 잘 지내지 않니? 내가 얼굴을 하지 한 번도 안 봤지만 안무 못 따라 그려 참 엄마한테 잘하거든 우리 아들이 한마리에 있는 별빛받은 나의 사랑 당신은 나의 영원한 사랑 사랑해요 사랑해요 많이 못 따라줄 사랑 고마워요 행복합니다 왜 이 눈물이 나요 왜 이 눈물이 나요 고마워요 잠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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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순서를 바꿀게요 왜냐하면 이 노래가 싸가지 없이 이 간주가 없이 탁 끝나기 때문에 어 저 찬 어? 하하하하 달려 달려 아 이 양반들이 오늘 저 왜 그려? 아 그래서 세 곡 네 네 해놨어 지금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빨리 쉬어 지금 창밖엔 비가 내리죠 나 10만원이네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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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저기 하이님 예 네 아휴 제가 그리 가야 돼요? 하하하하 저기 청추를 돌려다 오를 먼저 주세요 청추를 누구십니까 아니에요?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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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예예예 고맙습니다 그래도 감사하죠 예 저기 청추를 돌려다 오 하나 하고 찬찬찬 어 그리고 감독 이제 두 분 거는 따로 이렇게 바로 해 드릴게요 어 저런 양반들이 또 기억력은 좋아 어? 아냐 나는 나는 감독님들은 한번도 만만하게 본 적이 없어요 어 청추를 돌려다 오 어 어 다우나씨꺼죠 나우나씨꺼 그거 하나 하고 예 그리고 찬찬찬도 어 그것도 하나 어 노래를 엠마이마이 불러야지 저기 저기 왕언니 청추를 돌려다 끝나고 어 찬찬찬 어 불러드릴게요 어 그럼 어 뭐라고요 하루종일 먹고 다녀 그래야 저 몸매가 유지가 되야지 나 이 노래 한 번 나 이 노래 한 번 근데 70 드신 할아버지 생각나 청춘 하는데 틀려다 빠졌어 터뜨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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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 이 새해의 애원이라 내 이 새해의 애원이라 그 사랑은 대산같이 때 가는 세월 막을 수는 없지 않느냐 청나라 내 청나라 오늘 성기를 많이 매겨 심해 이런 음악에 많이 매여 야 야 내 청춘 청춘 진짜 들이 빠진 상상해봐 그걸 끼고 노래하시더라니까 청춘이 돌려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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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